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스카 뽕돌로 입니다 오늘도 길 잃은 뽕을 찾아 산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뽕을 구하는 그날까지 나스카 뽕돌로의 여정은 계속 뜹니다 지금 하나 봤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때깔도 좋고 쌓이지도 제법 괜찮고 아주 좋습니다 아 이 노란색을 보니까 피로도 싹 사라지고 기분이 매우 좋아집니다 요 놈은 집에 데려가서 제 친구 중에 말기 암환자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효염을 볼 수 있도록 줘야 되겠습니다 아 이 친구가 이 뽕 상황을 먹고 암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